그 사람이 차영민 살릴 것 같아요? 걱정 마십시오. 수술 잘 됐다고 꼭 깨는 것도 아니니까. 안돼. 짐작해. 차영민 제발. 제발해. 없네. 아무도. 조용하네. 이름 석정을 치고 세상 뜨는 그런 온전 사람들 그렇게 흔하지 않아? 꼭 돌아오실 겁니다. 처음 모습 그대로. 승탁아, 고맙고 처음 그날부터 마지막 이 순간까지. female 성도skap 1 2